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뉴스입니다. 부영주택이 창원에 짓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가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임대료가 주변 아파트 같은 면적의 매매가와 비슷하거나 오히려 비싸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인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미련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영주택이 창원 가포에 짓고 있는 공공임대아파트. 945가구의 대형 임대아파트입니다. 문제는 입주 임대료.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아파트의 보증금은 2억 5천 5백만 원. 1억 4천 9백만 원을 보증금으로 내면 월 임대료가 53만 원에 이릅니다. 입주를 바라는 서민들에게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 아파트 안 살아요. 같은 면적의 주변 아파트와도 현저히 차이 납니다. A 아파트는 매매가가 2억 4천에서 5천만 원이고 전세금은 2억 원 수준. 인근 B 아파트도 2억 원에서 2억 1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부영임대아파트 보증금이 주변 아파트 매매가격보다 더 비싼 것입니다. 부영주택은 임대아파트를 지으면서 세금 감면 혜택과 함께 가구당 9천만 원씩 모두 851억 원의 주택기금을 지원받습니다. 전문가들도 임대료 2억 5천 5백만 원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입니다. 부영주택은 아파트 터를 비싸게 매입했고 고급 아파트로 짓고 있다며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지난해 경남의 마을 간이상수도 21곳에서 기준치를 넘은 비소가 검출돼 문제가 됐었는데요. 경상남도가 비술 검출 지역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지시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김준원 기자입니다. 지하수를 식수로 쓰는 밀양의 한 마을입니다. 지난해 이 마을 지하수에서 기준치 14배가 넘는 비소가 나왔습니다. 초등학생 50명 등 마을 주민 300여 명이 적어도 두 달 넘게 비소가 한우된 물을 마셨습니다. 이 마을 이외에도 기준치를 넘는 비소가 나온 곳은 하만과 창령 등 모두 21곳. 경상남도는 수질조사 기간을 단축하고 건강역학조사를 실시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밀양시는 예산이 없다며 건강역학조사를 보류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들은 건강권을 외면한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의 지침에다 주민들은 불안을 호소하는데도 시군의 예산 타령 행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준원입니다. 다음은 오는 4월 13일에 치러지는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 후보자를 소개하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의령, 하만 합천 지역구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예비 후보입니다. 의령, 하만 합천 새누리당 김충근 대련사명화학대표, 새누리당 박희원,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부의원장, 새누리당 이현출 전국회 입법조사처 심의관, 새누리당 이호영, 새누리당 국책자문위원, 새누리당 조진내 전국회의원, 새누리당 주영길, 새누리당 중앙위원회 지도위원, 무소속 이군영, 전 유한양행 직원이 예비 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난 14일 마감한 SPP조선 매각 본입찰에 SM그룹이 단독으로 참여했습니다. SPP조선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지난 14일 매각 본입찰 마감 결과 대한해운 등 31개 계열사를 가진 SM그룹 한 곳이 입찰에 참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채권단은 오는 20일까지 SM그룹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할지 결정하고 본격적인 매각 절차에 들어갈 방침입니다.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으로 속이는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범죄가 좀처럼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진주에서는 전화사기를 당한 80대 할아버지가 의무경찰들의 도움으로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보도에 송금환 기자입니다. 은행 창고 앞에서 근무복을 입은 의무경찰과 80대 할아버지가 함께 서성입니다. 휴대전화에 걸려온 통화 내용을 함께 듣더니 한 의경이 아니라며 손짓을 합니다. 진주경찰서 소속 경찰로부터 사고를 친 아들의 합의금이 필요하다는 전화를 받은 80살 양모 할아버지. 양 할아버지는 은행에 계좌이체를 하러 가는 길에 교통단속을 하던 허진석 상경 등 의경 4명을 보고 경찰서에 해당 경찰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의경들은 곧바로 무전으로 보고해 해당 경찰관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화사기 범죄라고 확신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곤란한 상황에 처했다고 믿은 할아버지는 의경의 제지에도 끝내 은행에 갔고 전 재산과 다름없는 4,900만 원을 계좌이체하려다 함께 출동한 파출소 경찰관과 은행 직원들의 만료로 사기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한 해 국내에서 발생하는 전화사기 범죄 피해 규모는 700억 원. 의경들의 재치와 신속한 대처가 전화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KBS 뉴스 송근원입니다. 오늘은 마스크를 꼭 챙기셔야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르면서 대기질도 탁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대신 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기온은 예년 수준을 웃돌면서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내일은 경남 모든 지역에 비 예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비가 내리는 시점은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가 되겠고 강수량도 많지는 않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는 한층 더 추워지겠습니다. 위성현상 보시면 지금은 맑은 하늘이 드러나 있는데요. 오후로 갈수록 구름량은 점차 늘어나겠습니다. 어제와 비교하면 아침 기온 2, 3도가량 올라간 모습입니다. 창원 0도, 밀양은 영하 4도로 시작해 낮 기온은 김해 9도, 창원은 7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부지역도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면서 낮 동안 추위는 조금 누그러지겠습니다. 진주 8도, 거창과 산청 7도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게 흘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시의 약속 이행 거부로 도섬 유람선 운항이 중단위기에 놓인 것과 관련해 창원시가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창원시는 선사 측과 약속한 대로 도섬 유람선이 크루즈업체와 저반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제2의 부지에 저반시설을 새로 짓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해 운항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영해양경비안전선은 대우조선해양 LPG 운반선 화재와 관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소와 함께 화재 현장을 찾아 2차 감식을 벌였습니다. 통영해경은 당시 용접 등 화기작업이 진행되지 않아 전기적 요인의 무게를 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대우조선해양은 지난해 8월과 11월에도 건조중인 선박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17명이 숨지거나 다쳤으며 지난 9일 LPG 운반선에서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창원시가 국제고등학교 설립을 위해 중앙정부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창원시는 최근 교육부 장관과 국무총리실, 경남교육청에 국제고 조기 설립 추진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창원시는 지역중학교 졸업생의 유출을 막기 위해 5학급, 125명 규모의 국제고등학교를 오는 2019년에 개교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국제고등학교부에 Spieler 지속한 지역구의 방향으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는